쿵이! 자! 저 쿵이 장난 아닌데? 쿵이! 반응한다 반응이 있네요 내려놓을까? 쿵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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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쿵이는 상초를 좋아할까요? 자 쿵쇼! 너무 무시하는데? 애까름이 너무 심해 너무 개무시하는데? 쿵! Comes like 쿵이! 쿵이! 너무 무시하다 쿵이도 사람 가리네 쿵은 많이 가려요 근데 저럴 때 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? 지금 너무 예상 여기 또 안좋고 쿵쿵! 아니 이게 꽂을까요? 아 귀여워 다른 걸 안 좋아하나? 아니 이거는 이건 또 안 좋아 아니 약간 꼬치 이거 봐봐 슉슉 지금 심기가 약간 불편해 아 어떡해 근데 오빠 이거 다 정리하는 건데 집이 좀 어지러지고 있어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저도 좀 열받았어요 막판에 너무 열받아서 진짜 저 때가 제일 스트레스 최고조였나요? 아니 또 뒤에 또 뭐 나올 거 더 있어요 아 더 더 있어요 더 나올 만한 건 거의 카펫에서 오줌 싸지 않나요? 스트레스 최고조는 다 나온 거 같은데 자 콩아 자 겟아오리 그니까 진짜 실제로 카메라가 있는데도 머리 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고맙습니다. 키가 됐지. 배불렀까? 배불렀까? 저런 거 싫죠, 저런 거? 아, 싫었어요. 근데 싫다고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. 이특 씨도 씻고서는 눕는 듯이 없는데. 저렇게 뒤지는 거 어때요? 저런 거 싫어합니다. 아무것도 안 넣어? 야, 근데 거기를 왜 열어봐? 뭐 있나, 구경 좀 하게.